아우, 무거워, 씨. 무거워서 못 때렸어, 이거. 사실 내가 밥 한 김 먹이려고 가는 거야. 벌써, 형님. 오빠, 빨리 빨리 줘 봐요. 지금 시간이 몇 시간,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네, 지금. 욕먹네, 욕먹네. 아, 저 도대체 안고 가! 언니, 언니, 여기서 뭐 좀 꺼내 가줘라. 가비야, 그쪽이야, 왼쪽. 어우, 너 너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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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벌써 배고프 어떡하지? 진짜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생. 와, 여기 너무 좋지 않냐?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렇지. 자연인 분이 다 있었으니까. 우와,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할 무인도구나. 야, 너무하다, 저 섬. 잠은 어디서 자지? 내가 이러놓고. 와! 이리 와요. 어우,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낮에는 덥지. 아, 내 주도 어디 갔어? 아, 벌써 힘들었어. 아이고, 주여. 아이고야. 가방으로 내려놓고. 같이 모여봅시다. 네. 같이, 같이, 같이 우리 머리를 맞대 보자. 지금 우리 여긴가? 아, 우리가 지금. 여기 어디요? 우리가 도착장이 여기. 지금 우리 여긴가? 아, 우리가 지금 포인트보다. 포인트는 저긴데? 어디요, 이거? 순착장이 여기, 우리 여기 내렸잖아. 서서히 내린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여기로 왔잖아요, 우리 지금.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가비 씨가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그럼 저희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포인트잖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래, 그 포인트인가 봐. 그러니까 다 너무 적극적이야. 다 리더들이라서. 아니, 이걸 들고 여기 가는 건가? 이걸 갖고 저리로 가라는 건가? 저기. 아, 뭐지? 여기 왜 데려오신 거지? 어라? 뭐지? 왜 도움이 안 되지? 어느 순간부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뭐지? 그럼 나는 저 나무판이 필요한 거야. 너 하고 있어? 장갑도 끼네, 딱. 리더들이라서. 와, 안 시켰는데. 우리 앉아도 밥 먹는 거 다시 안 했어? 밥 먹을 때. 한 두 개 더 있어서. 그래, 그래, 그래. 그런 거 좋다. 이 정도 나 왔어. 언니, 언니 앞에 들어오시면 제가 뒤로 두세요. 이거 못 끌고 갔어. 아니야, 같이 끌자. 오케이. 같이 끌면.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와, 춤이 이럴 때 유용하네. 스텝을 유용해. 스텝을 유용해. 스텝을 유용해. 스텝을 유용해. 스텝! 스텝! 와, 역시! 완전 퀸! 스텝! 와, 진짜 잘한다. 아니 박명수 씨도 무우파에게는 맥을 못 추네. 자 일단 와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여기 앉아. 타비야 우리가 갖고 왔는데 앉자. 밥 먹을 때 여기다가 여기서 먹자고. 벌써 이거 어떡하지?